한국사회 해설의 품격화면 사각도 회품사회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화면 사각도 회품사회입니다 드디어 6월 5일에 시행된 한능검 513회 합격률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가채점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진짜 내가 가채점한 점수가 그대로 나왔을지 다들 점검해보셨을텐데 다들 막힌 시술 안했으면 원래 받았던 결과 그대로 잘 나왔을테니까 진짜 좋은 결과 받으신 분들은 원래대로 점수 잘 나오셨게 응원드립니다 그래도 513회가 끝났으니까 이 합격률을 통해서 어떻게 총평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다음 513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 총평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의견이 객관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 이게 100% 장담도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사례에 한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항상 사용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514회 시험, 그러니까 514회 차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응시자들 위해서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 일부 나오시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저도 그래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일단 그 점수를 인증해야 여러분들이 좀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난 최근 시험 중에서는 512회때도 100점이 나왔었고 이번 513회때도 100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512회보다 이 513회가 100점 받기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헷갈리는 유형이 512회보단 개인적으로 513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급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512회가 더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데 아마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513회가 조금 더 까탈수록 문제가 많진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도 일단 점수를 그래도 인증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제 말씀에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다시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52회 합격률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지난 52회는 50회랑 더불어서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능검이 공시를 대체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전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고 깊게 내려는 특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때 52회때도 합격률이 45%가 나왔고 1급 합격률은 16%가 나올 정도로 되게 어려운 난이도였어요 그나마 기본편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었는데 52회는 50회랑 더불어서 대표적인 고난도 회차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높진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53회가 합격률이 솔직히 생각보다 엄청 높진 않았어요 솔직히 다 후기 보면 역대급이 쉬웠다 문제 되게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난 총평태로 얘기했었지만 이번에 차는 약간 어려움을 측정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합격률도 그렇게까지 솔직히 예상하신 합격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높게 측정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1급 합격률도 아까 언급했듯이 52 합격률 1급 합격률이 16%인 거 감안하면 1급 합격률 53회가 생각보다 높다고는 못하겠어요 앞서 언급한 고난도 회차보다 솔직히 4%밖에 안 올랐다면 생각보다 수험생 분들이 이 난이도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합격률이 팍 오르고 그렇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때도 14% 14%인데 2급 3급의 경우에도 18% 17%면 솔직히 52회 때 솔직히 빡세 공부해가지고 53회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신 거지 생각보다 이 회차가 엄청나게 쉽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요 그래가지고 53회 합격률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52회가 훨씬 어려운 유형과 난이도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게 가지고 53회의 경우에는 53회는 52회보다는 비교적 무난한 유형이 출제력이 높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52회보다는 53회가 상대적으로 자주 출제된 유형이 더 많긴 했어요 그래서 52회보다는 선지도 비교적 익숙하고 기출 풀었으면 이 유형을 알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팩트인데 그리고 또한 제가 예상한 대로 49회 경향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자주 출제된 유형을 또 재응용해서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많기는 많았지만 일부 유형에서 함정을 유도하고 그래도 변별력을 위해서 고난도 유형을 일부 숨긴 스타일이 49회였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이번 53회는 49회랑 제일 비슷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49회랑 같은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의 경제라던가 곤민왕 유형, 독립협회, 60만세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제 김대중 정부의 통일업적 같은 49회랑 비슷한 유형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진짜 그대로 나온 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53회 1급이라던가 전체 적용률이 생각보다 지금 SNS 이런 데서 말하는 분위기에 비해서는 제가 높지 않을 거고 약간 어려움 측정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나온 이유가 함정이라던가 고난도 유형, 아까 언급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1급 합격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회차에서 조금 함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함정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그 어사대융이라던가 아니면 그 그 개유정난, 이 개유정난 유형도 조금 어려웠었고 아니면 고난도 유형이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번 53회 기준으로는 창덕궁 유형이라던가 그 광해원이 언급된 거라던가 아니면 이승만 정부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단성사 이런 유형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짜 고득점을 막기 위한 문제가 충분히 많기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49회 1급 합격률은 27%였어요 대충 그리고 51회 그나마 최근 회차 중에 제일 쉬웠다고 한 51회 1급 합격률은 45% 그리고 52회 1급 합격률은 16%예요 그래가지고 53회의 경우에는 20% 정도가 1급 합격률 받았다는 걸 결과했을 때 여전히 변별력을 유지하긴 유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받은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SNS에서 말한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과가 잘 나와야 거기서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SNS에서 저 1급이에요 막 90점대예요 막 100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잘 받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지 하면서 다들 이렇게 나만 시험 못 본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시험시험에서 왜 이렇게 결과가 망친 거지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말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리고 진짜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솔직히 쉽다 어렵다 제가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결과가 잘 나왔던 거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잘 나온 거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그나마 수험자도 있잖아 쉽다 평가해도 평균이 아마 53회일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예전 조금 공시를 대체하기 이전에는 49회가 제일 평균적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어렵지도 쉽지 않은 그 평균 회차가 이제는 53회라고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쉽게 주더라도 한 53회 정도가 이제 가장 무난한 회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쉽게 주더라도 어느 정도 한동과 고난도를 해야만 1급을 합격할 수 있겠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생각보다 1급이 안 나왔어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딱 제일 적당했어요 왜냐 이거 한동이라고 고난도 때문에 공부가 조금 세부적인 개념이 잘 외워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1급을 합격하기 어려운 난이도로 추체된 게 맞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짜 내가 진짜 뭐 3급 정도만 합격하는 거여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는데 1급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분들은 어 이제 좀 정신을 조금 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는 조금 쉽게 공부해서는 진짜 1급 받기 어렵겠다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 53회는 그렇고 54의 심화편 난이도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53회보다는 다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해풍선이 제발 54회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53회보다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51회 52회 53회의 경향을 제가 그대로 예측한 게 지금 딱 나왔거든요 이거 쉬울 거라고 얘기했었고 이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을 거고 이 53회 사실 좀 쉬움에서 한 보통 정도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경향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약간 좀 짝수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좀 54회가 조금 그 징크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53회가 그렇게 뭔가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조금 보통에서 조금 약간 어려운 걸 예상했을 때는 54회는 다시 변별력을 위해가지고 다시 한번 난이도를 높일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51회까지는 예측 못했었는데 52회는 제가 48회랑 제일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올 거고 53회는 49회랑 제일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올 거에요 예측했는데 만약 이 방향 그대로 가면은 54회는 50회랑 제일 비슷한 수준이나 유형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담하지 못해요 제 발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경향도 간다면 53회는 50회랑 비슷한 경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해풍선이 50회는 지금까지 역대급 고난도 문제잖아요 근데 50회급 내면 시험 망하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어... 솔직히 그건 있어요 50회도 합격률이 약 47%였나 46% 정도였고 52회의 경우에도 아까 언급했듯이 45%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53회도 그나마 쉽게 줬다는 평가가 많지만 56%밖에 합격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2회차나 2회차나 순수 합격률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게다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1급 합격률의 경우에도 어... 그나마 이 50회가 13% 정도였고 52회는 16% 그리고 53회가 20% 정도를 얘기했을 때 사실상 이제 고난도를 낸다 하더라도 1급 합격률이라던가 평균적인 합격률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갔다가 합격률이 막 진짜 어... 그래서 픽 떨어졌네 막 픽 높아졌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고난도를 낸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 사실 고난도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결과를 잘 나올 거고 만약에 공부가 조금 덜 됐다면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될 정도로 그냥 딱 변별내게 문제 잘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합격률 자체가 크게 차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내든 간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하고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될 정도로 딱 변별내게 되니까 물론 50살 준비하신 분들은 53에 비해서 냉정하게 각오하고 꼼꼼히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결과 봤을 때 확실히 출제자가 못 풀 만한 문제를 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저도 50살 때도 뭐 가령 그 예상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그 전날 특강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고난도 회차를 풀던 간에 쉬운 회차를 풀던 간에 최대한 풀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결과 바탕으로 다음 시험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다들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